김치우동 김치우동 좋네 좋아 소주는 또 빈소주를 먹어야 맛있는 게 한 잔 해야겠다 소리 좋다 와 알싸하게 퍼지네 이렇게 빈속에 소주를 한 잔 먹으면 타고 들어가는 느낌이 딱 좋아 먹으려면 또 제대로 묵어야지 김치우동에 또 오뎅을 또 하나 이렇게 몇 개 꽂아줘야 맛있은 게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자 좋아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실력이 발전하고 있어 뭔가를 또 해보려고 하는 시도 좋았어 이런 거 이런 거 좋아 비록 혼자 먹지만 화려하게 맛있게 먹어야지 하나를 먹더라도 안 그래요? 누구랑 얘기하니 너 실수 실수 다시 꽂아 이렇게 준비해두고 물 끓여요 양파도 넣어주고 우리 김밥에 한 잔 해보라 형 아 음 오 진짜 맛있어 무서워 야 од이 딱 비자의 무기를 딱 오징 딱 넣고 기다립시다 기다려 김밥 맛있네요 감칠맛 나네 마지막에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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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야 야 오늘 완전 장난아닌데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럴 수 있나 진짜 튀김도 넣었는데 다 어디 가버냐 튀김 실종 돼버렸네 야채 튀김 이런 국물에 다 녹아버렸네 별미야 별미 안 돼 야채 닭 불떼이 향긋하다 요즘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해요 유튜브 조회수도 감정 기복이 팍팍 심하고 AI가 나를 버렸는지 슬프니까 오뎅이 참 맛있다 김기복 술 한잔 하시죠 간만에 짠합시다 짠 같이 하니까 이거 맛있네 오 맞다 친해 친해 토요일인데 아까 로또 산거 어디 떼 괜찮은데 kg 초씩만 맞춰야되는데 자 깜짝농하고 있었네 먹다보니까 깜빡했네 맞춰볼까요 1등 되면 그냥 여기서 그냥 카메라를 끄고 그냥 나가본다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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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것도 안 맞춰지네 QR코드 확인 확인 야 진짜 일이나 열심히 하자 맨날 사는 것마다 다 낙점이야 나가리다 나가리 술이나 먹자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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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오지나 오 아유 씨 나가리다 씨